그 20분이니까 25분까지 참아볼게요. 시작! 아 뭐 돼지 맞아요 저. 돼지예요. 저 돼지 맞아요. 아 와일드버그 맞아요 돼지예요 저. 저 핑크 돼지 리본 돼지 맞아요. 맞아요 저 예티예요. 맞아요 맞아요 저 돼지 맞아요. 어 나 돼지 맞아 나 돼지야. 갈비찜을 밥 위에 얹어주세요. 냠냠 땡큐. 피부 안 좋으신 건 아까 같이 밀가루 음식 드셔서 그런 건데요. 닥쳐. 구독자로 아닐까? 오빠 탈 많아. 오빠. 오빠. 오빠 체지방 몇이야. 오빠. 졌단 게 영튜브니까 유튜브 꼴이 돌아가는 꼴이 이 모양이 꼴 아니에요. 아이씨. 아 다시 제발 참아볼게. 27분까지 다시 참아볼게 시작. 화내면 2만. 야! 아 진짜 화나네. 아이씨. 진짜 너무나무 화나서 미치겠네. 아우. 진짜. 아우. 아우. 야 씨. 화 안 냈으면 5만원 쏠라고 했는데.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. 가끔씩 걱정이 돼. 그런 사람들. 그런 사람들 있으면 되게. 정신적으로 문제가 아닐까. 진실성이 해도 안 느껴지네요. 아 진실이었어요. 근데 투수군이 2만원이라 했지 준다는 말은 안 했는데. 역시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돼. 역시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돼. 5만원 술 준비 중 1위기장. 그래서 다른 방에 쏘는 거 아니야?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해서 다른 방에 쏘는 중. 안 돼. 근데. 땡큐. 헬로. 야. 야. 아니 이렇게 주는 경우. 야. 아니 잠깐만. 야. 아니. 물론. 아니. 일단. 잠깐만. 어. 받았다. 어. 야. 고마워. 아우 씨. 고맙다. 지갑이 없으면 여기다 놓고 나 이렇게. 고마워. 아. 나 이거 어디서 받은 건지 알아? 아니. 교수님들이랑. 골프를 치는데. 1등이 30만원. 2등이 20만원. 3등이 10만원이었어. 4명을 줬단 말이야. 3등을 받고. 4등이 이제 못 받는 거였어. 근데 내가 3등을 해가지고. 4등이랑 5만원씩. 차비하기로 했어. 반씩 나눴거든. 삥을 뜯은 게 아니라. 제가 줬다고요. 죄송한데. 혹시 그 귀에 내가 좋은 짓 하는 거는. 다 필터링으로. 걸르는 그런 게 있어요. 필터가 있나? 제가 나눴다고요. 나눔을 받은 게 아니라. 제가 3등을 해서. 줬다고요. 콧구멍이 2개나 숨을 쉬지. 이거. 지금. 졌다고요. 졌다고. 그니까요. 자. 잘 들어 보세요. 졌서가 아니라 졌서예요. 졌다고. 드렸다라고 하시면 되죠. 그래서 드렸다라고 하고. 드럽다라고 할 거잖아. 니네. 킹맞네. 인형님 방송에 인형님은 어디 계세요? 아니요. 오늘 화장을 못 했어요. 피부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. 화장을 못 했다고요. 아 미안해요. 아 그리고 또. 내가 지금 하고.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. 잘 봐. 다른 방은 매니저 단 사람들이 뭐라 그래. 트루더리 이제 그러면 이제. 자중하세요 여러분. 채팅. 매너 해주세요. 이런데 이제 어? 매니저란 게 어? 어? 살 친구야. 배가 수박만 해. 나는 참해해. 인형님. 이런 거 봤어. 이게 이딴 게 매니저니까. 유튜브 보고 오는 사람들마다. 다 저모야. 저 꼴인 거 아니야? 하튼간에 정성이 한 명도 없어. 부사 보고 싶든 하나요. 꼴도 배기 싫어가지고. 이것들이 맨날 뭐만 하면. 여기 보면. 안녕하세요. 사진은 이딴. 이딴 것들도 처하고. 이러면 좀 사진 넣어?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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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. 야 이거. 야 이거 뭐야. 야 이걸로 하고. 갑자기 여기 큰 거에. 안녕하세요. 야 미친 거 아니야? 저기요. 아 유튜브요. 아 제가. 이제 교수 브이로그나. 이제 먹방 같은 걸 위주로 올릴 건데. 그 전에. 이제 지금 좀 약간. 제가 좀. 캐릭터 구상 좀 하고. 이것저것 좀 하는 게 있어서. 조금만 기다려줘. 교수형 브이로그라니. 아 말 나온 김에 여러분. 그 지금 제 얼굴이 좀 그렇긴 하지만. 제가 그 1월 중순쯤부터 이제. 그. 교수 브이로그랑 먹방을 이제 전문적으로 올릴 거니까. 이제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. 일주일에 한 두세 개씩 올리는 거 그냥. 봐주세요. 미안해요. 사제방송하십쇼. 뭐 사제방송을 해요? 하여튼 내가 무슨. 뭐만 하면 논란을 만들어도 돼. 가만히 숨어지도 논란이 생기는 거는. 이건 뭐 죽으라는 거예요? 죄송을 왜 해 내가.